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오늘도 무료 공개방송 들어와야 되는 이유 있죠 뭘까요 당연하죠 자 어제에서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그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텐데 어제는 초보자분들보다 선수분들이 지금 내 나오는 변동성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매수공약에 대한 팁을 어제는 좀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시장이 바닥을 쳤느냐 아 그 부분도 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각국 은행들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해서 코로나 사태에 좀 대비를 하겠다 결국 뭐 각국 은행들과 함께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각국 은행들과 코로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세계 경기 부양을 해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부분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시사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증시를 한번 땡겨보려고 계속하는 그런 이제 시사점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애플이라는 주가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급반등이 이뤘는데 거의 5% 가까이 굉장히 큰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놀랍기도 하지만 과연 그러면 내일서부터는 무슨 이슈로 과연 땡겨질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만간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게 되면 나올 얘기가 뻔하다.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금리 인하 얘기하고 경기 부양책 이 부분들도 어제 그저께 얘기 나오길래 당연히 이 부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에서는 너무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데 역시 예상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래 왔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주는데 문제는 지금에서 그러면은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보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5.09%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4.49% 급등을 했습니다. 봤더니 이 날 2월 26일 여기에 지금 저항라인까지 지금 딱 걸쳐서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3일 전 고점 저항라인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오른쪽은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마찬가지 26일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온 만큼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지금 아침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하고 이때에서 무슨 전략을 들었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이때에서 드린 전략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198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서 1980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1980 이하는 낙폭과대 자리 언더슈팅 자리니 이 이하에서는 물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라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가가 1969 그저께가 지난주 금요일날이 1980.8위까지 찍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내려왔으니 뭐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만약에 물려있다면 여기서는 던지는 거 아니다. 여기서는 던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선수들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급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선수들은 매매적인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제 상담에서도 초보자 분들이 어제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났다라 하길래 여기에서는 절반을 팔고 오늘처럼 또 올라가면 절반을 팔라고 전략을 어제 드렸죠. 자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급반등을 이루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바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 2% 정도를 생각했는데 5% 조금 오버해서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부터 이제 박스권이니까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을 반복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전략은 추격면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기술주의 반등에 따른 종목 반등이기 때문에 또다시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조종 시 적극 매수를 하려고 해야지 아침서부터 쫓아들어가면 그냥 책 꼭대기 대가리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쫓아갈 게 아니고 조만간에 흔들릴 때 해서 싸게 사거나 아니면 아직도 안 움직임 종목들 아니면 아직도 안 움직임 종목들이 아니면 목표치가 큰 종목들. 조금 있다가 제가 2차 전지 쪽에 있는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아직 목표치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라간 목표치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 종목을 표적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시장 전략은 지금 너무 급등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막 쫓아가지 말고 조만간에 분명히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니까 매매적인 전략으로 다시 조종 시 적극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그렇게 매매적인 전략을 해야 되지 쫓아가서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말 하더라도 사망자 한 명이 나왔었는데 어제 6명까지 그래서 어제 4명이 늘어서 6명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거 보니까 만약에 시장을 또 흔들 때에서는 미국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검사하는데 400만 원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비싸서 검사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또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주식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미국 시장이 5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보세요. 5일선을 돌파를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딱 폭과됐다는 반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추경 매수.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들어가 봤자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매수를 하든 매매를 하든 공약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고 오히려 시장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미국 시장이 다시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밀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이 지금은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 시장 매매 전략은 당연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쫓아들어가선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추경 매수하다가는 최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